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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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발전 예제입니다. 왜 필수 예제가 아니라 발전 예제라고 했을까요?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심화된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요거 소수령으로 내기 딱 좋아. 그래서 이것은 왕별 하나 쓰십시오. 왕별. 왕별.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은 유튜브로도 올려놨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동영상 찍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조회수가 많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질문 가장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풀 때 이걸 풀 때 잘 봐. 다항식 먼저 씁니다. fx가 있는데 x-1에 제곱으로 나눴어. 그때 몫이 뭔지 모르겠어. 있어. 나머지가 플러스 3x 플러스 1에. 왜냐? 얘가 2차식이니까 1차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고 x 플러스 1로 나눴서도 나머지가 3이래. 그럼 나는 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어. 몫이 뭔지 몰라. q2x가 있겠고 나머지가 3이래. 대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뭘 구하라고 하냐면 저 fx를 뭐로 나눴냐면 x-1에 제곱 그다음에 x 플러스 1. 이것과 이것의 곱으로 나눠. 그럼 몫이 또 있겠지. q3x가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는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해. 얘가 정기해준 몇 차? 3차. 얘가 2차고 1차잖아. 3차. 그럼 나머지는 2차 이하.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써? 이렇게 쓰는 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풀려고 딱 봤더니 여기서 뭐가 나와? f, 0단 x 값 1을 대입해주면 1을 대입해주면 0과 함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f1은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0단 x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대입했더니 이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a, b, c. 미정계수가 3개야. 근데 대입할 것들은 두 개밖에 없어.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와.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는 못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을 푸는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쫓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봐. 잘 봐. 우리가 숫자. 잘 봐요. 4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49를 뭐로 나누냐면 우리가 5로 나누어. 5로.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9잖아. 나머지 얼마야? 4지. 그제? 몫이 9고 나머지 4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저 49를 이제는 10으로 나눠봐. 10으로 나눠봐. 10으로 나눠면 몫이 얼마야? 4지. 나머지 얼마야? 9죠. 됐죠? 나머지는 무조건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죠?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변형시켜.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잘 봐. 이 10을 5 곱하기 2 2로 바꿔. 그러면 역시 4고 이 10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더하기 9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잘 봐. 나는 이 49를 5로 나눴어. 그런데 나머지가 9야?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이 9를 5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9를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1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어떻게? 5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9야. 그러면 이것은 5 곱하기 1 더하기 4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사람 말이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딱 봤더니 이건 나머지가 될 수 없잖아.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이 나머지가 나눈 수부터 커버를 했을 때 갖거나 커버를 했을 때 한 번 더 나눠 한 번 더 나누어. 한 번 더 나누면 이때 나눈 이 나머지는 역시 5로 나눈 거니까 얘도 5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똑같다고 나머지가. 왜? 똑같은 숫자를 똑같이 5로 나눈 거니까 모양새만 바뀐 건데 나머지는 4가 똑같다. 이 말이지.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선생님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잘 봐. 이리로 돌아와. 숫자도 똑같아. 문자도 똑같다고. 내가 이 2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가 3X 플러스 2야. 1차란 말이지. 근데 나는 이렇게 3차로 나눴어. 나누니까 나머지가 2차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나는 이것을 3차로 나누지 말고 여기 있는 이것의 나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라면 이거 곱하기 얘가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난 이걸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라면 얘를 한 번 더 바꿀 수 있겠지. 차수가 똑같은 거니까 변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얘를 얘를 나눠. 잘 봐. 이 9를 5로 나누어 씩. 이 나머지 9를 5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될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얘를 한 번 더 나눠. 뭐로? 얘로 전개시켜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얘를 전개시켜주면 봐봐. 이 9를 9를 5로 나눠. 9를 5로 나누면 응?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5 곱하기 1 플러스 4로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되죠? 똑같이 나눠. 그럼 몫이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돼서 탁 빼주면 얘가 죽지. 그치?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나머지는 잘 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랑 똑같아. 오라지 나머지는 4잖아.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켰어. 어차피 똑같은 걸 나누니까 나머지는 4 똑같다고. 그럼 이때 이 나머지는 뭐라고? 어? 나머지는 뭐라고? 3x 플러스 2가 된다고. 얘랑 똑같은 나머지가 된다고. 얘랑 똑같은 나머지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3x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써주면 못풀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이게 키포인트라고. 플러스 플러스 아 얘를 몫이 a야. 얘로 나눈 거잖아. x 마다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a가 되고 몫이 a가 되고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 얘라고. 이 나머지가 이대로 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온다고. 응?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가 된 것처럼 이 나머지가 그대로 온다고. 이 나머지가 그대로 이렇게 온다고. 구조가 똑같아요. 이해 되시겠죠? 아. 그래서 얘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얘다. 그럼 미지수가 미정계수가 a 하나밖에 없잖아. 세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끝난 거지. 이제. 이제 안 써먹은 거 뭐 있지? 이거 안 써먹었잖아. 이거 안 써먹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f 마이너스를 딱 대입해 주면 얘가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a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라고? 3 됐죠? 그러면 4 a는 얼마?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 2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할 나머지 얼마?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2를 대입해.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전개시키겠고 뒤에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할 정답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게 내가 구할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야 이 개념 왜 이것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이 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겠고 한 번 더 나눈다 이거지. 한 번 더 나눈다 이거지. 그때 원래 나눴던 이 나머지와 한 번 더 나눴 수도 있는 나머지는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 나머지와 이 나머지와 동일한 거니까 이게 그대로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x 마이너스 2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나머지를 써줘야 돼. 이거 관련돼서 그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원리를 이거 여러분이 한 번 풀어보고 그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완벽하게 낼게 될 겁니다. 이 개념이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아? 아分享